끌어치기로 쿠션 가까이 모으기 위해서는 어떤 두께와 당점으로 쳐야 할까요? 뒤로 끌어치기 위해서는 하단 당점에 집중해야 하므로 옆에 전은 가능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족구와의 거리가 가까우므로 당점을 너무 내려서 끌면 내공의 속도가 빨라져서 2족구가 많이 이동해서 두 공이 벌어질 수 있으므로 6시 방향 2팁 정도의 당점으로 공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